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냐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앨때 한판 랭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바로바로바로바로 안녕하세요 보고싶었죠 잘못눌렀어요 빵아 외쳐놓을게요 보고싶었다고 그냥 비말이라도 한마리 해주면 안돼요? 아니 너무 그렇게 질설적으로 표현하시면 안되죠 10연속 4연속 검은콩이 한번 흥겨가지고 고스님 때문에 네 오우 젬코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좀 심각하게 잘 쉬었습니다 아 큐더블리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냐의 방송에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적도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1분 만나요 매칭이 왜 이렇게 안돼요? 매칭이 보통 30초 이내로 다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젬코님 왜요 3일 동안 방송 없이 좀 정신이 나 하하하하 적용 못해서 고스나리 보고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적용 못해서가 아니고 보고싶었는데 하긴 아니라고 얘기할거라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겟습니다 오! 진짜요? 뭐야! 이거 좋아하네. 얘 좋아하네.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나만 안떠 자정! 이런 아 내가 먹어야해! 아악! 아깝다 됐다 어우 죽는줄 알았네 잡아! 제가 잡아야돼! 아 아깝다 안잡았네 나 레벨업 좀 시켜줘! 방송 너무 오랜만이야 오 안녕하세요 아 아깝다 내가 먹으면 안될까? 테론님 내가 먹으면 안될까요? 구아구아구아 잘 지냈어요 나니님은 친야냥님께 안살대기중이야 뭔소리에요 야 나 좋아하지! 난 레벨업해야 된다고 이게 암탈교실이에요? 아 틀렀다 못됐겠다 아 미치겠네 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아 진짜 쟤 왜 이렇게 못해 니가 조심해야지 임마 그래도 아래쪽 잘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 레벨업을 시켜줘야지 레벨업을 안시켜줄게요 됐어 이건 내가 먹겠어 이건 내가 먹겠어 됐어 끝났어 이 새끼 아 죄송해요 욕을 해버렸네 죄송해요 욕하면 안되는데 내가 먹었다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거 이게 자꾸 욕을 하게 욕을 하게 만들어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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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 안하는 방식인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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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회어 큰일났다 아 너무 욕심부렸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위에는 루카리오 한 명이면 충분하겠지 한시카 언제 해줘요 그러니까요 한시카 렉 다 사줬다고 얘기 들었어요 잡았고 됐고 이제 역전 갑니다 역전 가요 됐죠 꽃게 한 번 더 돌릴까요 좋죠 원래 그 기체로 돌려야 됩니다 그 기체로 돌려야 돼요 안녕 안녕 우와 도망갔잖아 난 바로 위로 가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아래쪽에 지금 다 모여있네 그렇다면 잡아주는 게 천정 암뼈 잡아 암뼈 가자 위로 가자 4천개 있는데 한 번 더 돌리게요 됐죠 랩 됐죠 랩업 했다 4천개 저 줄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뭐야 언제 렉을 풀어 됐죠 됐죠 잡았죠 저 이제 잡았다 오케 그렇지 아 진짜 아래쪽 신경 fiance 그냥 위쪽 신경ไม스꺼 이런 이렇게 201 99 5 6 11 9 10 Row 10 아래쪽 누구 남아있어야 되는거 아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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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필살기를 정통으로 맞았다 됐어 좋아 쎄기를 썼는데? 아아아아 으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 그래 넣어줘 넣어줘 그래 거기 넣어주는게 이득일수도 있어 거긴 아닌데 가자 잡아 잡아 아 또 또 또 또 뭐야 방구자 시키지 않았나? 뭐야 좋지 그 부켓몬은 니가 측강이야 4성이예요 아 이런 어쩔 수 없다 이제 가자 레버블로 가자 타이토에서 벗어납니다 오 치카치카치 뭐야 아래쪽 안먹는거야? 어떻게? 그럼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이때 스틸해줘야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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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좀 더 빨리 갈 필요했는데 누가 근골 수 있니? 고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팔로우 그리고 가시지 젠장 니가 먹어야돼 내가 먹으면 안되죠 노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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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런 노카리오 잘한다고 마라를 하나의 순간 좋아 쟤 군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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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위험해 아래쪽 한명만 아래쪽 가줘요 아래쪽 한명만 가줘요 아래쪽 한명만 가줘요 아래쪽 한명만 가줘요 아래쪽 한명만 아무도 안가 나쁜 인생 이런 샨딜님 고아 안녕하세요 역전승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 밀리고 있는데 역전승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팀이 못하는게 아니거든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래 너 그거 먹어라 먹어야돼 과연 막타 스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막타 스틸 지셨으면 뭔소리에요 이겨야죠 루카리오 그거 넣어줘 넣고 그냥 빠져 그렇지 다 빠지고 가운데로 와줘 그래 지금이야 그리고 이럴때 쏘지는 거 우와 나 썼는데? 와 썼는데? 와 나 썼는데 와 미친네 빨리 부활해줘 빨리 부활해줘 빨리 부활해줘 빨리 부활해줘 빨리 부활해줘 빨리 부활해줘 일단 여기서 대기해줘야돼 일단 때려주면 안돼 절대 일단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때려가지고 톤의 볼 장점하면 안돼요 무릎 왜요 왜 다친거에요 둘! 둘! 오케이 됐다 가자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레츠its 거어어어으 안다 렛츠고 끝에 거 넣고 이제 저건 의미없죠 이거 넣어야돼 이런 망했다 저거 넣어야돼 그치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만 오케이 됐어 이겼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어그로 끌었어요 아 일단 오케이 이따 확인해보겠습니다 어그로만 끌었으면 됐어 충분히 이겼어 그쵸 어그로를 끌인 것만 해도 충분히 이득을 받습니다 이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요인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스토리는 나오지가 않았네요 아 위험했죠 왜 할복이에요 갑자기 왜 갑자기 할복이에요 나린초코님 고아 안녕하세요 페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란의 방식 오신것을 환영해요 일단은 먹을것은 먹고요 정중하게 뭘 부터 할복을 부탁할까 고스란이야 그렇지 않아요 boats사로VO 사와사뉴 고아인데 하왁사님 고아 안녕하세요 친구 뭐 나도 드디어 친구가 가득찼다 친구가 가득 찼어요 정리를 한번 해야겠네 이겼어요 오 그치 왜 하필 오늘 컴퓨터가 되는거지 저랑 같이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일단은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오 검은콩림이 지금 참고로 뭐죠 아 뉴이베트 가능했지 모르는데 아 그래요 어 비기너 있다 친구중에 검은콩림이 안보이는데 아 있다 하이퍼네 하이퍼만 많이 올랐네 실력 하이퍼에게 스포트가 제일 짜증나는 구간인데 아 안 돌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삼중자 하이퍼요 아마 짜증날거에요 가쳤어요 아마 엑스퍼트까지 가칠거에요 그쵸 그니까 그니까 하이퍼에서 엑스퍼트 그 구간 있잖아요 네 하이퍼에서 엑스퍼트 구간이 제일 힘들어요 마스터는 그나마 잘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좀 있어가지고 하이퍼나 그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트롤들 진짜 많아요 못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트롤이 많아서 문제에요 트롤이 예 제가 아까 방금전에 그런맘 안됐지만 비속어 썼잖아요 쓰면 안되는데 방정 방정 지적당하고 죄송합니다 바로 샤워하고 깨끗한 말을 말을 하기 위한 방송이었는데 이거 망했어 거짓내리 컨셉 망했어 그치 맞아 쉐키 쉐쉐키 쉐 쉐 쉐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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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가 고슨이 뿐이야 이런 에비바디 다 들어오실 분 안계시면 쉐쉐키 세 명에서 시작을 할까요? 이제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실거 같은데 아 오 시작할뻔 했어 언제쯤 아니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저기 화석보다 더한 유물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유물적 유물입니다 화석보다 더한 유물 자 힐링하고 5분 이상 될 경우에는 바로 내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전 들어갈 시에는 밸런싱 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기 뭐 내기래 저기 배팅 한번 들어간 다음에 게임을 시작을 하니까 많은 참여 관심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급인 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우사님 들어오세요 라디오로 음악 들어본 일이 오 나도 들어본 적 없는데 오 안 들어오지겠지 안 들어오지겠지 4명이서 시작해요 우리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컵급으로 열심히 방 뭐냐 방송이래 열심히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모님 쪽이 약간 그런 걸 좋아하시는가봐 화요이 님은 개미성이 있으신데 공중전화도 공중전화 공중전화 공중카드로 이용해 보신 건 아니죠 네 공중카드 같은거 이용해 보신 건 아니죠 설마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나이 님피아 엔티알 각인가 저 님피아 이상의 꽃 그 다음에 저기 야도란 이렇게 세 마리밖에 못합니다 그나마 지금 님피아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나마 활약 많이 봤어요 사용했다고 하면 뭔 반응을 보이실까 뭐 사용할 수도 있죠 왜 아 오늘 샀는데 아 진짜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 이기려는 마음가짐으로 가도록 할게요 저 마릴리 중앙에서 지원 갈겁니다 그렇대요 검은콩님 아래쪽으로 가셔야겠네 잠깐만 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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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방송을 하도록 해보죠 오늘도 오늘 월요일이라서 걱정이야 많이 못오실까봐 신케인 탱커 흐흫 쟤 별로 좋은거 못 느끼겠던데 흐흫 물론 이게 그 같이 있을때 그 그 끌어당기는거 끌어당기는걸로 해가지고 애를 확실하게 그 뭐냐 저기 리타이어시킬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쓰읍 그렇게 좋은점 못느꼈어 한번 해봤는데 열심히고 이거 디펜스 잖아요 미끄레곤 아 그쵸 그 신케치고 그 자시안만큼 이렇게 막 부각을 나타내 자시안은 진짜 사귀었고 레디 고 뭐야 에이씨 로스님 그거 드시면 안되지 왜 드셨어 펭귄 짱짱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신레임 황신레임 반영합니다 우리 이길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됩니다 레벨 4만 돼도 제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니까 됐어 어 뭐야 됐어 이렇게 해서 몰래 몰래 됐어 이거 하나 먹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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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먹어 우리가 이득이야 아 이득입니다 어 교도소는 또 왜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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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봤죠 이거지 이거지 유나이트가 이거지 아 됐지니 고아 안녕하세요 교도소는 뭐야 갑자기 고아 됐어 쟤 못먹게 하면 돼 가자 일로와 어디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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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넛 채우고 그 다음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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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 아 아 안돼 아 아깝다 오지마 됐다 됐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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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우 흐헤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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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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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내가 해주겠어 캐리 해주겠어 야 어디잉마 뼈우 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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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네 갑자기 쇨로 재판이 왜 나와 미끄레군 혼자 가면 안되는데 망했다 내가 도와줘야되나 도와줄 수 있나 못 도와준다 빠지자 빠져임마 오 잠깐..잠깐 잠깐 chha 땡 못잡았다 잡아야돼 안 돼 아 죽었다 연의 재판 아 진짜요 아래쪽 내려가야겠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래쪽 위험하다 아래쪽 됐다 가자 내가 팔찍을려고 한거니까 가자 먹어야돼 아아 안된다 아 이럴 피해야돼 도망가 어으 어으 와 죽는줄 알았네 위로가자 위로가자 그러면 먹으러가겠지 첨부로 짜올편한데 레벨을 많이 먹기 때문에 와 저거를 저러면 안되는데 잠깐 나 저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죽었다 야 이거 자시하니 다 해먹겠는데 뭐하는거에요 이 사람 뭐하는거야 이 사람 뭐하는거야 놀고있다 놀고있어 너무 많이 놀고있는거 아냐 오케이 레벨포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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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애매한데 지금 마기초반에 지원하나요 아 이런 이랬구만 어쩐지 패인이 어디있었나 했더니만 여기있었구만 일로와 일로와 오라고 위험해 이거 위험하다고 우와 왜 안왜 뭐하는거야 뭐하는겁니까 뭐하는거에요 도대체 안돼 아 제대로 말아먹었는데 잡았다 와 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다 와 우와 살렸다 이거를 와 이걸 살렸어 아 젠장 안돼 린린린끄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말렸다 아 아 이거 망했다 빠져야겠다 못먹기 못먹는다 이거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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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리네 아 젠장 때리는줄 알고 기다렸구만 네 시참이죠 에피온님 어서와요 지금 스탠더드에서 열심히 말리고 있어요 한 명이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절대 지연을 잘 안와요 흐흐흐흫 이거 망했어요 흐흐흫 일단은 무리하지 말고 저기 안쪽에 있는 그 야생포켓몬부터 잡을 생각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나? 할 수 없나? 아니 할 수 있어 괜찮아 아 근데 자시함 때문에 할 수 없나? 아니 한 번 좀만 더 두고 보자 한 번 더 돌려옵니다 화이팅! 와 이걸? 와 죽겠다 오지마 임마 와 막있다 막있다 자시함있다 자시함있다 위험하다 잡아봐 임마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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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다 안되네 잡혔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못이긴다 이거 저거까지 잡혔으면 못이겨요 일단은 우어뭐야 왜 항복을 안해 막타치겠다 이겁니까 레벨 12 맞춰놓고 저거 포기하자 어 포기 안해도 되나? 이거만 잡아줘서 충분히 지금 잡았어 한마디씩 잡자 한마디씩 잡자 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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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ifes łu 얘는 뭐하냐 진짜 봐봐 얘 그램 주는거 같은데 이거 덜 써요 막타 칠 수 있나? 막타 칠 수 있다 괜찮아 안할 수 있어 안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 시키 아 너무 레벨링이 잘 됐어 다시하니 예 마귀가 그니까 마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저기 그 모르는 분 왜요 로그인 안시켜줘 뭔 소리에요 그러지마요 수많은 고스나리 팬분들이 아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로비하이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파이팅 아 당연하죠 됩니다 일단 두분 더 들어오시면은 저기 스탠더드 돌리고 파요로가 정글이 되죠 예 파요로 정글됩니다 원래 말 마린이 원래 정글 가면 안 돼요 원래는 원래는 정글 가면은 안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십다고 하니까 스탠더드니까 펭균 짱짱짱 친구 목록이 가득 찼습니다 보스나리가 드디어 친구 목록이 가득 차버렸어요 신출 걸어놓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친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과연 한 분 마지막 한 분은 어느 분이 되실까 계속 튕기네요 안 돼 그냥 삭제하고 다 아니 아 진짜요 한 판 가고 다음 판에 못하셨던 분 위주로 다시 초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으시면은 바로 내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전 시에는 베팅 시스템 들어가니까 많은 기대에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없대 없죠 저도 근데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플레이 도중에 튕기는 게 제일 짜증나요 차라리 로그인 안 되는 거는 덜 짜증나는데 친구가 복수해 주래요 오케이 복수 들어갑니다 뭐야 비고스트 우드님이잖아 고스랑 저랑 겹치네요 로그인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왜 오 안녕하세요 한올허야니 아요 아요 좋아요 모스날이가 3일 동안 방송 못한 만큼 이번 주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난나 이번엔 화이팅 저도 돼요 근데 이거 AI 같지 않아요? 그쵸 어쩐지 AI 같더라 야 젠장 사람과 세워야 되는데 출첵 감사합니다 매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래도 사람처럼 딱 플레이합니다 원래 이거 AC로 승리 이제 두 개 드신 다음에 에 아이고 왜 저게 먹혀지냐 꼬였죠 그렇지 그 AC로 승리는 달려가고 나는 여기서 대기 탔다가 아래 거 먹고 근데 AI 방심하면 안 되는 게 AI가 잘해 AI가 잘해 봐요 AI 상대로 지금 이 정도 피지컬이면 장난 아니라니까요 지금 봐봐 AI AI가 이 정도라니까 잡았다 어어 오케이 아 죽는 줄 알았네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들어오시겠네 금방 들어오실 것 같애 됐죠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위험해 역시 AI구만 AI가 너무 잘해 근데 무지성 돌격도 아니고 AI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AI 잘합니다 잡았다 오케이 됐어 아아 잡았다 아아 지금 잡혔다 어 사람 같은데 AI가 사람 같애 검은콩님 화이팅 가운데 8 8분 정도 되면 가운데에 가있어야 됩니다 가운데에 그거 돼있으니까 이제 가운데에 가있어야 돼요 와 스킬을 하려고 그래 스킬을 하려고 그래 됐어 좋아 검은콩님이 이것만 먹어도 충분해 됐어 됐어 나는 피카츄가 먹는 틈 타서 아니요 피카츄 아니요 피카츄 먹으려고 이거를 야 피카츄 피카츄 너 AI야 AI라고 AI답게 행동하라고 마 뼈 뼈 충분히 아래꺼 잡아주고 저거 나중에 먹어야지 어머어머어머어머 우와아 얘네봐라 잘하는데 잘하는데 피카츄 피카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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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피카 피카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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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오 오케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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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끝났어 끝났어 오 뭐 뭐 뭐 왜 올라와 왜 올라와 왜 올라와 올라오면 안되지 내 스토리에 너는 없었지 마아아아 아 됐다 위험해 위험해 와아 죽는 줄 알았다 틀코시 돌아옵니다 금방 오시겠네요 됐어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됐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얘네가 빠지겠지 극듬을 타서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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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cast 똥 nuevo 예 절이 우 features stream j pod m jeg 예 огод 뭐야 AI 지고 너무 잘하는거 아냐? 피카츄 너는 안돼 임마 이럴 때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쩔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피카츄도 이렇게 더 학살 시켜주고 그 다음에 먹어주고 먹어주려고 했는데 이럴 때 빠져줬다가 빠져줘 빠져줘 일단 빠져줘 그 다음에 얘가 올 때 쯤에 이렇게 때려주고 그렇지 도전! 어쭈? 나 레벨 10이야 임마 어쭈? 어쭈? 오 와우! 피카츄 와우 피카츄 장난 아니었어 이거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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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I같지 않은 플레이야 너무 겁이 나 오 오 야 이거 죽음 나 큰일나 죽음 나 큰일나아아어 자채 야 멋있다 이거 우리 마스터 누구하고 있는거 같아 지금 같이 가라 가로글마 끝 잡았고 잡았고 됐어 난 빠져주겠어 이정도 이득받으면 난 됐어 이정도 이득받으면 충분합니다 오 욕심부리다가 탈을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욕심을 안부리는게 최고로 좋습니다 AI라고 한들 얘네 무시하면 안됩니다 잡아줘 레지랑 같이 잡아줄 사람 자 레벨 15 찍어보겠습니다 다들 조용하신대 레벨 14 올라와 오 13이시네 한명은 아래쪽 지켜줘야되지않을까 제가 가겠습니다 위험해 내가 잡아줘야돼 지금이야 위험해 죽는줄 알았다 죽는줄 알았다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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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한데 위험해 내가 잡아줘야돼 오케이 됐어 와 죽는줄 알았네 전부 아 그렇구나 나 전부 AI인줄 알았는데 어쩐지 향암천 플레이어더라 때리지마요 때리지마요 우리 유리해 우리 유리해 우리 유리해 아래쪽 한번 먹어볼까 안되겠다 먹으면 안되겠다 빠져빠져 뭐야 먹잖아 먹잖아 됐죠 한마디 잡았고 어 쟤네 이거 안잡는다 이거 잡자 쟤네 이거 안잡는다 됐죠 가자 이걸 안잡는다는 안순간은 바로 달려야지 바로 달려야지 안잡는다는거 안순간 야생 마크케임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티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피카츄 피카츄 피카피카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저는 충분히 방어만 하면 됩니다 성공 역시 우리 젠코님이셔 들어가세요 어제 이건 이겼어 마스터 도전 화이팅 젠코님 와 이걸 잡는다고? 잠깐만 어떻게 되는거야 잠깐만 거무콕님 거무콕님 이거 뭐에요 오오 오오 뭐야 범콩이 뭐에요 8호 공업이에요 야아 아주 기분좋게 야 아주 기분좋게 일단 제가 뒤에서 잘 견제해주고 앞에서 잘 나서주신거 좋았습니다 데로트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호흡이 좋았어요 나머지 분들도 강해져서 막 되게 1대1승으로는 절대 지지않을정도로 했는데 AI가 좀 섞여있어가지고 혹시 하실려고 하시는데 덱이 타시는 분 계시는지요 몇분 계시나요? 14분 계시구요 유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제가 닌피아 유물까진 아니고 지금 연습 엄청 하고 있거든요 어 어 에이스로스님 떠났다 비둘기는 구구하고 울었니 구아아니야 제가 마그케인님 어서오세요 진짜 에로마트 왜 에로마트지? 혹시 저는 한판도 안해봤다하면 양보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구요 어 좀 많이 서버우류 근데 거기 다시 깔아도 안되면 무슨 폰으로 하세요 아니면 스위치로 하세요 구타나 저 오 저기 마스터 풀콤 찍고 오세요 잼콘님 폰 폰이 그런가 오히려 폰이 더 괜찮은데 네 스위치는 있었는데 네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고르는거 봐서 디펜스 없으면 제가 디펜스 가겠습니다 디펜스 없으면 제가 디펜스 갈게요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월샘님 뭘로 하실지 모르겠네 아 디펜스 가시는구나 오케이 됐죠 네 검은콩니 그거 하실 수 있죠 대.. 두트리오 하실 수 있는거죠 두트리오 어렵던데 네 파이팅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그 기분 좋은 준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이번에 샤랍니다 이번엔 샤랍니다 이번엔 샤랍니다 저 자시안 조심해야됩니다 자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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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안하고 저기 큐어링 같이 있습니다 이런 큰일났다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요? 일단 랩업을 빨리 해가지고 하는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도 레벨 4까지는 어떻게든 빨리 올려야되요 그래야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씨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굿 이거지 아아 진짜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 와 죽는줄 알았네 어째 뒤에서 그 해라 내가 니가 때려 때려 이거지 어? 내가 못먹었다 아 아 진짜 미치겠네 하하하하 말렸다 위에 말렸다 이거 도와줘요 이거 도와줘 이거 도와줘 이거 도와줘 이거 먹히면 안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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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는거에요? 픽시 어디가? 픽시 어디가? 튕겼나봐 픽시 픽시님 튕 튕겼다 안돼 안돼 튕겼어 큰일났다 픽시님 튕겼다 어떡해 가지마요 가지마요 네 빠져야돼 이거 못먹어 아 나 이거 먹어야되는데 이렇게 먹었고 lo 빠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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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길 바랄케요 라니레벨 4대야돼 일단 라니레벨 4대야돼 레벨 4대야돼 제발 멀cles마 아무도 먹지마 Original 죽었어 오지말 ㅇ마 아 아 진짜 한명챙겼다고 안돼 와 틀미네 공격하는게 어딨어 아 나도 안 맞았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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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끌어들인게 아니야 아 안돼 죽었다 언제 들어오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위에 말렸어요 어떻게 큰일났어 들어오신거 맞아요? 들어오셨으면 확인 한번 해줘요 저걸 넣으면 안되는데 지금 아 이거 위쪽 아래쪽 큰일났네 아 정말 아주 좋은 네트워크 때문에 참아 아 못잡았다 와 잡히나? 안돼 아 잡혔다 아 자는것 때문에 괜찮아 아직 후반대가 남아있어 우리한테는 랩업 충분히 해주세요 지금 위엄 위에도 위험해 얼른 들어오셔야돼 오 됐어 굿 됐어 됐어 잡으면 돼 저것 저것만 잡으면 돼 저것만 잡으면 돼 저것만 잡으면 돼 저것만 잡으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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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밀었습니다 됐어요 잡았어 와 잔반보 와우 잔반보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진짜 자샷을 잡기에 딱 좋은 스킬이였쇼 가자 잡자 아 망했다 망했다 이거 흰산이 점점 없는데 아아 죽었다 아아 LV가 스킬 쓴것보단 딜이 더 들어가는디 아 진짜요 그렇지 네트워크가 불안정해가지고 튕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바로 스틸이다 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젠자 아아 킬 스킬 스킬 스킬하고 싶었는데 스킬이 안됐어 아아 아깝다 빠져야되요 저는 스킬하려고 실패한거고 1대1 저 1대1 상황으로도 지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왜 안돼? 지금은 최대한 야샘 포켓몬으로 이득만 볼게요 지금 방법은 없어 그렇지 자시한 자시한 무리한다 무리하는거 좋아 오우야 맞았다 맞았네 오우야 맞았뻔다 이렇게 해서 정만둠 빼주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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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우리 못이겨 지금 나는 따르기 됐다 가자 우리 막타만 잘 치면 돼요 가자 어 아래쪽 위험한데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일로와 자시한 너 지금 죽어야 돼 일로와 자시한 다시한 다시한 지금 와 빨리 와 다시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아 큰일났다 다시한 못죽으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망했다 약간 어헝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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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ed 때려 빠져 прин lat 스티크가 없었기 때문에 아.. 젠장 망했다. 졌다 졌다ㅡㅓㅓㅓㅓㅓㅓㅓ 질겜 질겜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도 없네 자시안이 너무 레벨링이 잘 됐죠 초반에 음 유나이트의 특기 네 유나이트의 특기 튕기기 튕기기 우리가 당했어 그 유나이트도 상대편이었던거야 튕기지만 않았으면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들여보내줘요 그래야죠 아이고 일단은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데 못하신 분 위주로 한번 인원이 많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때 내전 들어가도록 할게요 많이 많진 않은데? 지금 보니까 푸크린 체력핵인지 몰라도 딜이 잘 안들어가는데요 그런가? 푸크린! 푸크린이 저기 그 상대방 특수기술 못쓰게하는 저기 그 기술이 사기에요 댕사기에요 그게 이렇게 바로 돼야되는데 노래하기 그치 노래하기도 괜찮고 아 이길 마음으로 달려들거죠? 오케이 펭귄짱장님이 하셨으니까 아래쪽 갈게요 아 제가 아래쪽 갈게요 위로가세요 방어영이라도 이정도는 아닌데 굿! 와 근데 야 또 이거 튕기기 전법이 나오면 안되는데 뱅짱이 꿿! 팽짱린 시켜보겠습니다. 대로팀을 호호호호호호호호 진입물건 다퀴밖에 없는답쇼 이리런 화이팅! 우리팀!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이길 수 있어! 리드 댕착이던데? 기술 선택한거 실토하고 다른거 선택해서 다시 할수도 있던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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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로! 이거 잡아야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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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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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얘가 온게 맞지 잡아요 잡아요 아 못잡았죠 그렇지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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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겠다 자시나왔다 오케이 됐어 이건 됐어 된거야 와 나 레벨업 먼저 시켜줘요 내가 먼저 레벨업 되야돼 오케이 됐다 빌게요 뒤에꺼 오케이 자신한 후자한테 못하니까 오 된다 오지마 임마 레벨 다 된 고피나리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오아악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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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x3 장했다 와아 카운터로 들어갈지 몰랐네 쿠바이트 복귀 수고하셨어요 아무 것인데 맞는데 아 젠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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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일로 와 인마 레벨업 하세요 빨리 이거 드시고 어우 내가 먹기 잘했다 뺏길 뻔했네 일단은 최대한 레벨업 해야 되니까 레벨업 빨리 하시고 이거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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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아 아이디가 오박시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이디가 오박시야잖아 아 저 파경이 전 드세요 드세요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그렇지 고문콩림이 빨리 레벨업 해야 돼 7까지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잡았다 와 드디어 드디어 어디서 올려 그래 임마 오지마 임마 오지마 죽었다 아쉽지 않겠군 그러니까요 어쩐지 꼬부기가 상대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죠 오박사야 오박사의 꼬부기니까 안 돼 힘들어 오박사의 꼬부기 힘들어 어쩐지 뱃살 잡았고 오오 뱃살 굿 하하하하하하 데메치 깜짝 헹 수 킬었는데 아우 바로 올라올줄 알았죠 올라올줄 알았는데 데뷔를 못했네 으으으으 진짜 레벨팔 데껴 올라갑니다 레벨팔만 되면 돼 일단 오지마 임마 어딜 또 올려 그래 임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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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아우 날 떴는데 왜 안나가는거야 아아 그렇지 데르트하고 오 조합조합조합 조합조합 조합조합 와아 렉이 겁나 걸려요 아 진짜요? 지금 위에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레벨팔 데가 아니에요 검쿵이 레벨팔 데가 아니야 레벨팔 데가 아니야 위에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아아 맞았다 아니요 저 올라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빠져요 빠져 그럼 죽는다고 안 돼 죽는다고요 아아 흐흐흐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는 저처럼 뺏을 게 있는 스킬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잠시만요, 충분히 잡으셔도 괜찮아 잠시만요, 제가 잡을게요 저거 때리세요 때리세요, 잡아버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가 10개의 소스테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엘리크닉코아 아니야 돼요? 일단 가운데 양쪽 먹죠 방화로 가냐, 아니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내가 뭐한거지? 내가 뭐한거지? 빠졌으면 되는데, 뭐한거지?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이건 죽었다 이제 우리 뭉쳐다녀야돼요 뭉쳐다녀야돼 우리 따로따로 다녀야는 승산이 없죠 일단 랩업, 랩업, 랩업부터 해요 여쟤, 가야되나? 가자,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아아 으익 stray 와베 우와 데로트! 아 데로트래 저기 랩업 하세요 랩업 지금 방법이 없어 랩업 해야돼 우리 랩업 해야돼 레벨 12까지만 일단 어떻게 올리면 좋겠다 굿 잡을 게 있나? 어 데로트! 데로트! 목숨 주나? 아우 지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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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에에에! 아어어어어 이거 위험한데? 가자 잡자 와 이거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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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도 딸리는데? 검콩이 혼자 있으면 안돼! 거기 있으면 안돼! 아 망했다 검콩림이 열선데 차라리 그냥 때려라 때려라 때려 와 맞는줄 알았네 필살기 돼 임마 내가 그냥 당할줄 알았냐? 난 그냥 당하지 않아 지금이다 아 아 검은콩림 안된다고 검은콩림 그르면 안된다고 아 안돼 큰일났다 끝났다 검은콩림 같이 싸워줍쇼야됐어요 아니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일인 검은콩림 막타로 해야되가지고 안돼 아 졌다 졌습니다 깔끔하게 인정 검은콩림이 약간 그 싸울때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버릇을 약간 들으셔야 돼 그 캐릭터 자체가 막타 치는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개인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해요 네 그 기씹이 힘들어요 네 거기서 기씹이 힘들어요 우리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때는 기씹이 힘들고 어떨 때 기씹을 해야되냐면은 얘네들이 방심해가지고 레쿠자를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기씹을 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니까 막타를 제대로 치는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원래 그런 캐릭터라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 맞아 그러니까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일단 싸울때는 같이 웬만하면 따로따로 싸우면 승산이 없어 일단은 사.. 상대방에 그.. 사기캐가 있으면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싸우기 되게 힘들어요 혹시 하고 샤.. 하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계시면은 바로 시작합니다 저격하고 싶다며 오늘 왜케 안오시지? 배팅.. 배팅하고 싶은데 어 뭐야 고바? 어 비고스틴이 가시는거에요? 내가 지금 배팅하는 것 아니요? 윽... 굉장히 고발 굉장히 저격 하고 싶더라 아니 저격하고 싶다라는 말을 속으로 생각해야지 그거를 지금 굿순라리 앞에서 본인 앞에서 얘기하면은 본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격 좀 하고 계세요 뭘 저격을 어떻게 해요? 딴 거 해볼까? 어떤 거요 어떤 거 어떤 거 표실로 표실로 저격받았어 그니까 굴씨마리를 그렇게 저격하니까 화요 님도 저격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보시네 다 복 같은데 근데 보시라도 잘하길때 방심하면 안됩니다 5인큐 보신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만큼 해요 그리고 보스를 가장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본적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보다잇인데 굿 굿 오오 잡았다 한대만 더 한대만 더 이 정도면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저는 아 야도란 좋죠 야도란 좋아요 야도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아 랩업이 안되잖아 아 랩업이 안되잖아 아 랩업이 안되잖아 아 아 아 아깝다 아 레벨 6만됐었어도 충분히 견제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아쉽다 아anov야 아 맞아요 망 successful도 괜찮을 듯 그 잡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캐리해드리죠 아 저거를 저렇게 피하냐 어떻게 아주 좋은 자식으로 아 괜히 잡으실거라 믿고 이거 잡고 뭐야 막타치는거 봐봐 곳이 아닐지도 있어 곳이 아닐지도 있어 탔어 굿 아주 잘했어요 아 괜히 빠져 아 중앙 이미 끝났구나 달팽이 부켓몬 왜왜왜왜 네값이예요 왜 오 좋아요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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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너 너 괜찮아 너 그리고 너는 죽었지 인마 우마야 뭐 아 아 아 아픈데 때려봐 때려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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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막타치기 막타치기 인마 으아앜 오케이 내가 먹었고 됐죠 아래는 3명이면 충분하겠지 아 진짜요? 좋아 안녕 안녕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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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와보라고 임마 타임이나 그런게 효용되지 않으니 맞아요 컨트롤이예요 끝 잡았고 자 넘쳐 역시 봇은 봇이야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은 이길 수 있겠구만 위험하다 다시한 위험하다 다시한 위험하다 다시한 위험해 에너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업데어주고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임마 며 며 야 당카래 당카래 오 들어갔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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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넣고 야 안돼 안돼 빠져야돼 빠져야돼 자신이 당했어 자신이 당했어 어어어어 아 그렇죠 엄코링 화이팅 저기 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쉽다 그렇지 아 아깝다 괜찮아 우리한테는 펭 기 님이 계시니까 한번에 다 잡습니다 이제 펭기 님이 캐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기 끝났다 이제 저이 다 정리 된다 한 다연속 까지 되지 않을까 싶enes 스크니다 오 자영식까지는 안되네 살아가네 여기 욕심부일 동안 나중에 그켓몬좀 잡아주고 빠져주자 어구구구 어구구구구 어구 아프라 아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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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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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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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어 위험해 위험해 안돼 안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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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아 위험했다 와우 왜 이렇게 잘해 그렇지 잡아주고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죽는줄 알았습니다 후앙 후앙 아 진짜요? 왜 쿠앙이라고 저거 왜 쿠앙이라고 이렇게 하신거에요? 궁금해 뭐 기술필때 쿠앙 이러나? 뭐야 나 꽉 찼잖아 레벨 12정도는 돼야 되는데 있겠지? 자시한시킬 경진한다 그쵸 있나 아니라니까요 자시한시킬 저거 당하면은 스턴 당하는거에다가 진짜 짜증나요 당하는 시간은 가자 나이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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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까 일로와 일로와 아아 파우 흐흐흐흐흐흐 맞쩍 너플 심하게.. 아 근데 자시안이 너플 먹었다고 해도 힘들어요 잡기 진짜 힘들어요 이길기 있나요? 자 갈까요? 어 이길 수 없나보다 제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여있어 여기 다 그리고 이거 힐 써줘야겠다 힐 써줘야돼 굿 아주 좋아요 잡자 레벨 10 잡아주자 자신이 아니라 닌피아가 짱인거에요 그렇죠? 닌피아 닌피아 성능도 확실 왜 잡죠? 잡아봐도 될 것 같아 아 약간 애매한데? 그렇지 지금이야 잡자 끝! 조조 조조의 기무암왕 옴마야 모 겐기니 나테이르 그 이번에 그 림피트.. 림피트네 저기 뭐지?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그 권투하는거? 그거? 에 북두.. 아 북두.. 에 북두.. 에 북두.. 에 북두에 권 아 조조는 다른거구나 아 맞아 맞아 조조는 다른거였어 죄송해요 뭐.. 제가 뭔가 헷갈렸어요 제가 뭔가 헷갈렸어요 마침 태권부위에서 남박산이 부르는거와 똑같은 약간 그런 느낌 빠져줘 격도 빠져주는 나의 킬 오오 오마야 모 오오 흐흐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흐흐흫 아주 기분좋은 흥릅니다 아 제가 너무 캐리를 했네요 근데 진짜 Best coupon 오우 볼까? 데이러한 fence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혹시 하시고싶은데 못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줄게요 일단은 안 계시는 것 같긴 하니까 이대로 계속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캐릭터 어떻게 고르는지 보고 제가 캐릭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당했... 캐리 당했다면요 그래도 캐리는 제가 또 했어요 마그케인으로 또 10만 딜 이상 하시려고 마그 캐리가 디펜스인데 10만 딜이면 대단한데 나나 샤워샤님 펭귄창창님 제가 아래로 내려간 게 알려나요 제가 아래로 내려갈게요 암살년이 아이고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게 맞아요 샤워샤님이랑 저게 마그케인님이랑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포켓몬 이름이 아니고 그니까 포켓몬 이름이 아니고 마그케인님이랑 같이 올라간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설마 제가 어? 좀 갈고 오겠습니다 안 돼요 아니 즉 수업 받으시는 게 혹시 암살 교실에서 수업 받으시는 거 아니시죠? 마하 200으로 마하 20으로 막 돌하라 했다거나 막 하하하하하하 아 그랬나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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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히 포켓몬 이름을 잘 몰라요 네 포켓몬 이름을 잘 몰라요 실패 어깨 좋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오케이 이건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거 막 다친다 얘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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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득 충분히 보자 왜 한 명이지? 왜 여기 한 명이지? 지금 왜 야도란 야도란 혼 아 뭐 아 그래요? 일단 이득 받고 그렇지 일단 레벨 4만 되면 됩니다 와 동시에 가벼워 드리케어 뱅킹장장님 뒤에 거 드리케어 뒤에 거 드리케어 뒤에 거 드리케어 이렇게 임마 이렇게 먹는거지 엑기스만 뽑아먹는 고스티나리의 실력 오 3명이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렇지 그렇지 됐어 아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됐어요 다시 가운데 가서 드세요 예 이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운데 가서 다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머지에롱 내가 머지에롱 내가 머지에롱 가운데 가세요 지금 거기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흐흐흫 저기 가운데 저기 저기 본진 가운데 본진 가운데 드세요 본진 가운데 비었잖아 지금 택 뭐랍 나오고 아 가운데 거 드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도와줘야지 셔퍼 틀었다가 또 도와줘야지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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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이거를 어떻게 알고 야아 당했다 이거 안 되시면 제가 먹을게요 하나만 어 데붓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만 키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었어 오마이안모 신데이르 오마이안모 신데이르 내가 머지에롱 어 지까 지까 빠져야돼 빠져야돼 아 네 위험해 죽었대 아아 죽었다 또 죽었다 뭐라구 또 죽었다고 검은콩니 내려와야 돼 이제 그걸 먹을 때가 아니야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지 검은콩니 내려왔으니까 열쇠에서 스테로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을 상황을 모르겠어 와 미치겠다 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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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래쪽 잘해줬겨 했는데 엑시비엘신니 고아 안녕하세요 망했죠 망했어 야도란 겁나 샹이네 그럼요 야도란 엄청 샹이에요 진짜 쾌샹입니다 레벨8만 만들고 바로 가겠습니다 궁 궁 궁만 쓸 수 있게끔 해놓고 가자 가자 검은콩니 왜 거기있어요 올라가야지 검은콩니 올라가야되요 올라가야되요 지금 거기있으면 안돼 거기있으면 안돼 지금 우리 여기여도 시켜야되요 오지마 오지마 야 나 썼단 말이야 잡았다 우와 검은콩 아 검은콩이래 야도란 야도란 엄청 샹이다 진짜 아 안된다 검은콩니 죄송합니다 검은콩님은 구르려는게 아니었죠 네 검은콩님 가운데 드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가운데 드세요 뭐 막 다치려고 가시는거면 포기하세요 네 습관이 이렇게 붙어온겁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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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통을 껍자했는데 이드왕 자 아래쪽 한명 시락한명이면 좋다고 위쪽에 네명이니까 지키고 있으면 얘네가 욕심부리고 달려들지도 몰라 욕심물 안부리네 됐어 좋아 수를 읽었어 어깨 잡았고 가자 뛰어 그 다음에 바로 규환 바로 규환 바로 규환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나 피카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되는데 됐어 어디서 도망 난 피했지 피했지 만 피했지 만 아 야 오케이 좋아 시라크 파이팅 시라크 파이팅 시라크 파이팅 안돼 좋아 방어했나 성공했나 성공했어 좋아 방어 성공 야 진짜 억지로 방어 성공했네 진짜 피했지만 죽었다 아 아 젠장 당황 하셨다 영 아무튼 성공 오케이 좋아 우리 랩업 엄청 하는거에요 너무 애들한테 가지마요 우리가 싸우게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위에 아래쪽 먹으러 가죠 위에 못 먹어 우리 내 진화를 일부를 안시킨 것 같아요 와 따라와 따라와 와 와 와 와 와 내가 어그로 끌면 돼 내가 어그로 끌면 돼 어그로만 끌면 돼 성공이야 어그로 끌었어 나머지는 잘 잡아줘요 안 돼 그거 잡았어야 했는데 아니 어그로까지 끌었는데 2명이나 3명이나 심지어 어그로 끌었는데 위로 바로 갔어야지 12 됐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으악 배터리 안 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막타밖에 없어요 빨리 잡자 우리 빨리 잡아야 돼 이거 빨리 잡죠 빨리 잡아요 됐다 됐다 가자 막타 막타 치러 갑시다 막타 치러 갑시다 막타 치러 갑시다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싸워야 돼요 네 싸워야 돼 안 때리지 안 때리네 안 때리네 안 돼 그거를 또 다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아 이런 하필 야아 아 적이지만 야도란 진짜 잘했다 어 타이밍을 정확히 일으켰어 어 적이지만 적이지만 정말 잘했어 적이지만 진짜 달려 달려 무조건 달려 무조건 달려 싸우지마 달려 달려 아 아 아 가능하죠 넷 넷 네 야도란이 꽤 잘했어요 진짜 야도란이 꽤 잘했 어 펭귄짱짱님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번에 저도 야도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에 나가셨으니까 저기 한을허야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 그러니까요 고 고 시나리의 야도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애플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굴요 이거 상대가 있을거 아니에요 저장공간이 없는 이르랍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번엔 제가 고시나리의 야도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도타기 파도타기 최면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시인 원시인 저희들 그 퇴근시간에 잠깐 하는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검은콩림이 검은콩림이 닌피아 잘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서포트 많이 할테니까 이번엔 저 사람이다 자시안 있다 큰일났다 상대편 자시안 있어요 크라니산 쿨망 자쿨나노 도라도라라 요시톱 모베르 그러니까 이거 망했어 망했어요 근데 제가 암펠리스의 예 저기 망한 암펠리스 앱 막히면은 큰일라요 이제 검은콩림이 랩업이 먼저 오케이 굿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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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와 저거를? 와 이거 우리가 대구 쪽에 대니코넨인데? 이거 들게요 야 이걸 먹는다고? 망했다 가운데 갔어요 어떻게 오케이 얼른 먹어요 오우야 먹기꺼였다 뒤에꺼 먹어요 뒤에꺼 검은콩님 본격 티어 낮추는 방송이라뇨 뭔소리에요 와 됐어 뭘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전제로 가시겠구나 아 못 먹어 이거를 아 야 망했다 빠져요 순산이 없어요 우리 레벨링 너무 안됐어 다 뺏겨가지고 어 이거 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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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니 아니 그걸 먹으면 안되죠 아 아깝다 잡아야돼 저거 잡아야돼 아 잡을게 있나 없다 설거타기야 아 못잡았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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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톤 리프트 펜이 돌아가셨고 우어어 우어어 아니야 이게 바로 ever 오 잠깐만x3 저기 위험하자나 아 위험있어 HTTP 끝! 이거지 샤오샤님 감사합니다 죽는줄 알았어요 나 레벨 6까지만 되면 되거든 아미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고스네이만 흉흉흉흉 환영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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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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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레벨 7이야 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나 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 형은 이해가 안가 으으으으으으윌 됐어 아래쪽 가야겠다 위쪽은 두분이면 충분하겠지 랭 아니에요 랭 같지만 랭이 아닙니다 스탠이에요 지금 하는건 랭 같지만 랭이 아니에요 이 양이면 이기는게 좋으니까 오 좋아요 굿 좋아요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일로와 오 오케오케 한우위원님 빠져요 빠져요 한우위원님 안돼 빠져 빠져야돼 빠져야돼 안녕 내가 널 잡아주겠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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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와우와우 뭐 못잡았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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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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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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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오오오 이게 바로 야도란이다 인마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무 냉전처럼 하고겠죠 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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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검은콩림이 위험해 뭐야 잠깐 잠깐 이렇게 간다고 야 이걸 먹는다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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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빠진다고 엘나시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골스나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라고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저 다 다 먹혔네 야 야 야도란 무셨지 무셔울거야 야도란 무셨겠지 무셔울 수 밖에 없어 야도란이 무셔울 수 밖에 없어 일로와 아래쪽 와 끝났 수임나 일로와 어디서 인마 안죽어 안죽어 인마 안죽된다고 나 야도란이라고 야도란이야 인마 됐다 와 찾았다 안돼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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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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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여왕님 화이팅 잡을끼쇼 잡을끼쇼 아 안돼 뭐지 아 그럼요 가능하죠 어떻게 된거지 일로와 아 레벨이 안되서 저 길게까지 못간다 출첵 한번씩 해주시고요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한번씩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 굿 아주좋아요 야 막타 굿 야 돌아가셔도 돼 괜찮아 저정도면은 활약 다 보셨어 뭐야 아니 활약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와 자열톡이야 토론도 같잖아요 안돼 하늘여왕님 거기까지 가시면 안돼 우리 지금 무리할 필요없어 가지마세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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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많아요 에브이가 그 중가 그 중심으로 때리는게 쾌작이긴 하죠 됐죠 궁 뺐다 난 궁 안빼지 롱 궁 안빼거지 롱 궁 안빼거지 롱 궁 안빼거지 롱 오 봐봐봐 와 죽는줄 알았네 이야 이거 다 잡히는데 좋은데 좋아하다 궁 안 뺏어요 아니요 죽은것같애 뭔소리예요 살아있을꺼에요 자 제가 잡는 사람에 한명이니까 잘 쓰겠습니다 타이밍은 이때가 아니야 궁쓰자 빨리 궁쓰라고 아 그래요? 챗빵 죽을께요? 안돼! 챗빵 죽으면 나는 야도란이다 임마 아 자시안 있었어? 아니야 하늘호연이 그게 아니야 거기있으면 안돼 맞죠? 이게 바로 에너지 채우는겁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달려 아 중간에 그 같이 있었으면은 더욱더 좋았을텐데 확장파이어니까 아 진짜요?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아 위험해 차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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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치 이게 임마 근데 저 이게 게임이 많이 기울었다 이거 못먹겠지? 아 못먹는다 아 이거 쳤다 애매했다 빠이 거기로 갔을때 만약에 중앙을 쳤다면은 아니야 근데 중앙 척추가 자시안이 있어가지고 애매하긴 했어 잘했어요 이번파는 그니까 8호가 거기 가면 안됐어 하늘호연님 일단은 다시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중앙에서 같이 싸워줘야되요 야도란이 혼자서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싸워줘야되요 먹는게 우선이 아니에요 네 먹는게 우선이 아닙니다 일단은 전판에 하셨던 분은 잠깐만 계시구요 안하셨던 분 위주로 하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이러면서 배우는거죠 스탠더든데 괜찮아요 네 스탠더든데 괜찮아요 스탠더든데 괜찮아요 스탠더든데 괜찮아요 자셔더든데 오늘도 골스네리 왕시 오시기 hallway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듭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스나리가 닌피아가 이거다라는 걸 제가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있는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컵전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있는건 있네 아미연님 으으드 날씨가 막힌lin аюсь 사람! 응 사람 알아요 굉장히 그나마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안을 하고 있는데 마릴리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고슬란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짜증나 마릴리의 그.. 와.. person people 깡까미 그쵸 깡까미는 진짜 너무 심했어 이거 큰 놈이지 이거는 큰 놈이지 깡까미는 큰 놈이지 오케이 오.. 와우 나도 잡게 해줄게요 잡게 해줄게요 굿 일단은 이득만 보자 어차피 얘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할 거 꺼내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먹어놔야돼 이런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에서 이득을 보는거지 가자 니가 이득 준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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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줄구 잡았구 아미나님이 뒤에꺼 드세요 저는 일단 레벨을 충분히 올렸기 때문에 뒤에꺼 드세요 뒤에꺼 네 저는 일단 레벨 4면 충분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아래쪽 뭐야 아래쪽 뭐야 아래쪽 누구에요 깡까미가 있잖아 아 아 못잡죠 깡까미 아 아쉽다 오지마 임마 가운데꺼 드세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쉿 레벨업 됐어 아미나님이 일단 레벨업 됐으면 됐습니다 나도 레벨 6까지 올려가지고 일단은 중간중간 조심하고 붙잡았어 아 깡까미는 잡아서 좋았는데 아 레벨 6까지는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가운데 드실 분 가운데 가야되는데 저거 네 오오 좋아요 저거 이런 큰일났다 가운데 있는 변신 너무 사랑스러운데 공격하고 싶어 오오 오우 안녕 와 죽는줄 알았다 어디있어 임마 안돼 임마 돈 잡았고 끝 어디있어 임마 그리고 절대 가주지 않고 이거 하나 먹어주고 얘가 때릴때쯤에 해서 내가 스트로 한번씩 날려주면은 되는거죠 봤죠? 이게 바로 맘피아 플렉스 아래쪽은 망했네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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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함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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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VER 뭐야 나 쪘잖아 쪘잖아 쪘으면 나가란 말이야 아 아니 근데 뭐예요 가운데서 올라와야지 지금 가운데 llegar지 안 Sao 뒤트리오 가운데 먹을 때가 아닌데요 아 못잡나? 아 못잡네 아 멍카츄님 구아 안녕하세요 아 그 가운데에서 적당히 먹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갔거나 만병 마렵다 이런 지금 우리 집 개굴리에요 죄송해요 갱불리한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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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험한데 잡았고 아 위험해 와 안죽어 와 아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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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큰일났다 그나마 위에 뚫어놓은게 그나마 위안인데 일단은 랩업 하세요 랩업 하세요 랩업 하세요 랩업 하세요 랩업 하세요 와 왜 들어가 저게 아니 너무하잖아 들어가는거 와 너무하잖아 아 랩업 하세요 잡았고 잡자 잡았어 됐어 와 죽는줄 알았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포유나 포유나 안녕하세요 시론님 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리합니다 흐흐흐흐 영상하고 저기 뜨고있을때 아 아깝다 어디서 살았어 마그캠이 잘 살렸습니다 더이상 가지 않습니다 저기 잠복하고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은 랩업을 하는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먹고있는 간큰 녀석 검은콩님 다 들게 빨리 검은콩님 지금 핵심이야 못먹으면 안돼 검은콩님이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먹겠는데 얘네들이 먹기전에 내가 먹는다 임마 와아아 Rey 다 먹었고, 빠져주고 니가 원하는 대로 안된다 임마 저건 어쩔 수 없대요, 예 어, 이거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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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아놔야돼 잡아놔야돼 어, 얘만 잡는데, 얘만 잡는데, 얘만 잡는데 그치? 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들어갈 리가 없잖아 왜 들어간거야? 와, 너무한다 왜 들어갔지? 네, 왜 들어갔지? 일로와요 어디가요 지금 와! 지금 여기 숨어있어 여기 여기 숨어있어, 어 나 지금 궁 빠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거기 보이는 데서 숨으면 안되지? 아! 아! 아, 미안니? 아, 실패하셨어 아, 실패하셨어 거기에 거기로 가면 안되지 그니까 거기서 하시면 안되지 그래도 끊고 하시지 가운데 어떻게 되는거지? 가운데 때리진 않네 내전할 기회가 아! 내전 때는 자세한 안됩니다 자세한 깜깜이 안되요 사람이 많았으면 내전하면 되지 좋아, 내전 I love you 내전 어, 뭐야 어디있어, 임마 먹을려구 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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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래도 못먹게 하지 깜깜이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그, 올라오실 땐 올라오셔야 되고 내려가실 땐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못맞추셨어 근데 중간에 깜깜이가 그거 하고 있을지는 몰랐네 아니요, 그래도 자세한 안되요 레벨링 잘 되면 자세한, 자세한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다 맞고 그쵸, 근데 어, 그 어무가 안됐었어요 이거 본계였으면 상대 패는건데 아, 그래요? 아미안님, 오우 아니, 마스터답지 않은 실력이었어, 방금전에 아니, 거기에서 이게 텔레포트를 해가지고 깜짝몰래 아니, 아미안님 갑자기 거기서 텔레포트 하길래 안 돼! 거기서 텔레포트 하면 안 돼!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흫 흫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긴 뭐 스탠다드니 스탠다드니깐 저도 관계는 없는데 좋아 아니, 커스텀으로 할거니까 들어오세요, 네 내전할겁니다 내전 접속은 했지만 아 대회모드 아 오케이 대회모드로 가겠습니다 다시 나갈게요 대회모드로 만들면 되는구나 오 포인트 생존기 좋아요 일단은 준비도 다했지 보스나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 퀴로님 먼저 오시고 검은콩님 먼저 오시고 자 거의 몇 분이 오실지를 모르겠는데 꽉 찼으면 좋겠다 몇 분 계시죠? 당연히 해야죠 지금 참여는 벤픽은 저기 자시안하고 깜깜이 벤입니다 자시안하고 깜깜이 벤입니다 4대4인가요?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혹시? 어느 팀 나는 모시라고 모시나리 팀 그 다음에 클루 팀 자 이제 예측을 가기 전에 한 분이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내가 초대 한 번 해볼까? 1초에 기정님 1초에 기정님 노누케 제일 좋았네 이분 아이디가 맘에 들어 안 계시는데? 노누케 제일 좋아 헛 언제나 즐거워 아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나? 괜찮아요? 위에 아래는 그냥 컴 하나 끼고 네 노누케 제일 좋아 자세한 자세한 안되요 벤입니다 아 순마님 오 순마님 오셨다 들어오세요 한자리 남았는데 우리 순마님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아 경험치적들 보시라 컴 껴하지 왜냐면은 대회모드라 안돼요 4대5가 안돼요 일단은 들어오실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에 마스 한명 저 혼자 게임이 튕겼어요 이런 안되는데 컴 보다 좋으니 그냥 와줘요 오케이 근데 아래쪽에 지금 다 마스터 같은데 야 와그 게임님 마스터가 있어 마스터네 아래에 마스터가 4명이잖아 슈퍼컵 하여튼 마스터컵 같은 슈퍼컵이잖아요 윤관리 엘리트컵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뭐야 한분 다 아 대부님 잠깐 튕겼다 그랬구나 자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넣어줘 또 늘게 제일 좋아 순모님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해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배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네 고스나이 팀이 이길거 같으면은 1반에 아 클루 팀이 이길거 같으면은 2반을 눌러시면은 되겠습니다 와 클루 팀이 절대 이긴다에 지금 6900포인트 와아 포인트가 엄청 걸리네요 지금 이러다가 고스나이 팀이 이기면 어쩌실려고 그리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방풀은 대두리에 참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마 고스님 걸어주세요 고스나이한테 걸었어요 지금 순모님 팀이 지금 밸런스 붕괴인게 마스터가 3명이에요 저는 여기는 마스터가 1명이고 아 이거 14대 86으로 고스나이 팀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마스터 존재가 자 일단은 우리 한번 극복해보는거야 극복해보는거에요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런스 조절을 가면 되니까 자 자기가 제일 자신있는 포켓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자세안 안돼요 자세안.. 자세안하고 깜깜이 안됩니다 아 드디어 내전을 하는구만 위 아래 누구 갈거야 아무도 선택을 안하셔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고 누가 중앙이야 멍카츠 님 야 야 자마스터 아니었네 예 자마스터 아니에요 참마스터에요 아래쪽은 위에쪽은 저만 마스터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마스에요? 진짜? 아 순모님도 마스터였어요? 기댄안하겠습니다 그래요 팍스팅 화이팅 아 봉게마스터래요 아미언니 믿겠습니다 이기면 역전인데 한번 방송국 한번 만들어볼까? 만들어봐요 우리 방송국 한번 만들어보죠 방송국 한번 만들어보죠 방송국 한번 만들어보죠 방송국 한번 만들어봐요 계속 됐죠 이것만 하면 돼 됐죠 아 이런 망했다 내가 얘를 하자 다행이다 뭐야 이게 들어간다고? 따아~~ 으으υχ profile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ate 아아 위험하다 아 등 잘했는데 오 굿 굿굿 왜어의왩 왜왜왜왜왜왜요 역전되게 했는데 아직 몰라요 근데 아직 몰라요 아래쪽이 약간 위험한데 위에서 최대한 이득을 봐주면 돼 불쌍 이렇게 와왜왜왜endeu!! 왜이렇게 격투기야 cejrabstore!!!! 최대한 따라가주지 않으니까요 미덕이죠 왜 안가져 아 뭐야 잔잔아 이미 쟤 그거 잡고 있잖아 아 젠자 아우야 저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 아 아깝다 못잡는다 벙콩리 너무 캐릭터만 잡지말고 같이 싸워줘야돼 같이 싸워줘요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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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아 아 그 뒤에서 너무 싸워 뒤에서 너무 그렇게 있는게 아니고 싸워줬어요 위로가요 위로 아 갑자기 3명이 모여 자 일단 싸우지말고요 최대한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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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지 아 위험하다 아 야 뭐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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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위에 위에 가위 위에 가위 위에 가위oul 위에 가위 Ga بع위 위에 가위 아 망했다 아직 안탈지 아 큰일 났다 위허받아 아 제발 쩌 빨리 좀 가자 아 망했다 으아아아 그래 난 초필 쓰면 돼 아 나 죽네 어떡해 그렇지 잡았고 와 이거 애매한데 밸런스 조절이 심히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아직 포기란 없죠? 제대로만 잡을게 있으면 되거든 그래도 그냥 안싸우는게 좋은데 싸우나요 지금? 아 망했네 와 저걸 또 넣는다고? 검은콩리 뭐한거야 뭐한거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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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아아 되게 잘하시는데 나 진짜 이거 나 이거 냉전인줄 알았어 왜이렇게 잘하지? 살려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싸울때는 같이 싸워줘요 싸울때는 같이 싸워주는게 좋습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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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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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어 잡았는데 내가 빨리 갖고 있으면 좋은데 야 뭐 오지마세요 어디서 오지마세요 어디서 제발 잡아라 잡아라 오 겨우 겨우 잡네 겨우 겨우 오 뭐야 뭐야 당일 그럼 형 거의 다 빠져요 빠져요 저거 넣으면 안되지 넣게 하면 안되지 그치 오 깜짝이야 넣게 하는줄 알았네 됐어 욕심 욕심을 너무 부리면 큰 사태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젠장 시간 시간 아 아깝다 1초 1초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100이 될 수 있었는데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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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안죽어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되게 잘하신다 도망가야겠다 와 역시 내전 무서워 네 편쇽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이제는 이렇게 편성 안할거니까 걱정마세요 도망갈래 어디가요 안되요 로비로 와요 아니 4천거는데 600원 버는 진짜요? 자 편성을 다시 하죠 편성을 다시 하죠 일단은 뭐 한번 나가셨네 엘나시르님 나가셨네 어 어떻게 해야돼 아미안님도 일단은 봉게가 마스터니까 냅둬야되고 긴치님 들어오셨고 지금 밑에 마스터가 몇분이에요 빠밤 뭐에요? 긴치님 뭐에요? 레벨 왜 마스터고 마스터고 마스터잖아 잠깐만 대분이 왜 나가셨어? 아 저도 쉬고 올게요 그러니까 기기너에요 기기너에요 뭔소리에요 실력은 누구 한번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이 너무 아파서 아아 그래요 아플 땐 쉬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아플 땐 쉬셔야 돼요 알겠어요 15분 계시구요 안녕하세요 고스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셨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분 더 들어오실 분 어 엘나시르님 들어오셨다 일단은 바꿔야 되긴 해 지금 이 상태는 안되고 어 저기 엘나시르님 하고 저기 어 윤가을님 하고 자리 교체 좀 해드릴게요 엘나시르님 하고 윤가을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측은 미리 해놓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만 해도 밸런스 윤가윤님이 엘리트컵 엘리트컵이고 긴치님이 마스터라고 하셨고 마스터 엘리트 어 어 그냥님 어디가셨어요 어 이 정도면 맞을거 같애 그냥 나나나 나아 저 비기너 흐흐흐흐흐흐흐 씻 쉿 쉿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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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자시아는 절대 안됩니다 자시아는 절대 안되요 여기서 괜히 저기 뭐냐 랭전도 아니고 글반 일반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건데 자시안 땜에 당했지 이런 얘기 듣기죠 자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기에요 밸런스 잘못했다고요? 아 자시안은 밸런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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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도 인정 아 단판 누가 쓸거 알고 있어도 됨 알겠어요 좋아요 이번 신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 많은Le 기대 아 관심갖 사람 봐 드리두어 가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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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Ой каж communism심으로 로isti같이 오 SMITH 하핳 대부님하고 춤하면 안될까? 오 3스피드 오오오 야 순모님이 약간 그건데? 위험한데? 야 서로 이게 서포트 제대로 해주면은 이길 수가 없겠는데? 퀴아링 퀴아링이 은근히 공격이 강해요 이제 형제부터 막 깼어요 옆에 들어가자아 가자아 근데 옆에 들어가면 안되잖아 잠깐만 흫 아 그래요? 그치? 이득 부자 네 이렇게 이득 이렇게 이득 봐야지 비교 뭐지? 하에에에 이거죠 이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잡았고 까지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득팠어 이득팠어 안돼 안돼 실험니 안돼 가지마 아 지마 가지마 아 위험하다 오 뭐야 갑자기 아래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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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갑자기 뭐해요 이득엄청머잖아 어떻게 하는거지? 너무 불안한데? 위에 아무도 없고 오 위험해 오 위험해 죽는 줄 알았다 이리와 이리와 자 잡았고 최대한 레벨링만 해주자 가운데 맞아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는거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한데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닌가? 아우 굿 굿 굿 내려갑니다 아우 아우 아닌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자 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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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머 으 얔 푸 기침당 Är foi 그치 와 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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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만 굿 이쪽 아래쪽 대단하고 빨리 갈수 있다 에너 채라 에너 채머어어어어어어 아아 아깝다 잡았다 와 됐다 와 위험했다 와 주황빛 에반데 ㅋㅋㅋㅋㅋ 그런 기분이었습니까 방금 저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자 방금 전판하고 뭔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자 저기 지금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닌가 무리하시는 거면 나도 무리 좀 하자 아아악 어머머머머머머나 위험해 위험해 안 돼에에 검콘이 탈렬 으어어어어 죽었어 뭐야 궁이 갱작인데 아래쪽같이 위쪽같이 보겠지만 지금 여기 가운데 먹으려고 하는거 하고는거 아래쪽같이 위쪽같이 보겠지만 오 뭐야잠깐잠깐잠깐잠깐 야 저거 먹는다고? 내가 한번 먹어 죽지 야자자자자자자자 가자 좋아 제발 가자 빨리 좀 따주면 안될까 됐죠 위험만 하면 돼 일단은 우왓뭐야 우왓뭐야 우왓 죽는줄았다 죽는줄았다 우왓 우왓뭐야 갑자기 노드와트 죽여 뭐야 이거 우왓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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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왓 야 야 도끼 뿌우셨는데 이거 랭전 아니에요 이거 랭전 아니에요 우왓 이거 랭전 아니에요 이거 랭전 아니에요 왜그래요 우왓 무서워 나 무서워 죽는줄 알았잖아 지금 순간 우왓 됐어 좋아 우왓 가자 이대로 이대로 가자 됐어 잡았어 이득 봤어 더 이상 안가도돼요 안가도돼 안가도돼 빠져도돼 아 이런 저걸 들어가시다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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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입니다 나도키신님 내전이에요 우왓 형아 방풀중인건 아니시겠지 오우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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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풀안 cooker 망풀하면 안되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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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오어어어 좋아 우와 와아아아! 그렇지! 그렇지 ! 오오! 뭐야! 와 난 역전당하는 줄 아는데, 역전의 역전을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우와아! 우와아! 무서워 무서워 이거 랭... 이거 랭전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랭전 아니에요 이거 랭전 아.. 랭전 아니에요 뭐.. 랭전 야 랭전 아니에요 야 포인트 댕꿀 네 150포인트 23대 37%였잖아 고슴야의 팀이 승리를 했고요 자 한판 더 하겠습니다 재밌죠 도망가 아 혹시 아니 혹시 한 분 더 계시면 저 해설 보겠습니다 어 두 분이 나가셨잖아 이런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해설로 가면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무시러 가시는건가 그 다음에 오우님이 들어오셨고요 아 아미안님 쓰고 많이 하셨어요 아 이대로 갈까요? 일단은 오우님하고 나도스시님이 랭크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어느 팀이 이길까요? 해가지고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색하고 왔는데 네 GKJ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슴야입니다 팔로우와 성애인 고슴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같이 하실거면은 제가 해설로 올라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신 랭크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엘리트 라도스시님 엘리트하고 라도 엘리트 요 그 다음에 아 오우인데 잘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84% 대 16% 등짝 원결이에요 안돼요 골씨 잘했잖아요 오우 이제 40대 60으로 이제 클루 팀이 약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게 누굽니까 고슴야이 아니겠습니까 역배는 이루어 역전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네 갑자기 정배 그러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시안 벤이에요 자시안하고 저기 누구냐 깜깜이는 벤입니다 둘 빼고 하시면 됩니다 둘 빼고 하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해결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오늘은 해결은 안되는구만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벤 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 That must be the Murphy 조로맨을aver 하하하하 그 사랑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로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냥 조로에 대한 고시의 사랑 mec 저 어깨 살아남아요. 잘! 잘! 잘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부님이 중앙이시겠네. 딱바로 제가 지켜드리죠? 좋아요. 갑니다. 난 대부! 젠장! 자,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자. 이득 봐야지. 이득 봐야죠. 그럼 반풀은 아니시겠지? 반풀은 아니시겠지? 와, 반풀이시면 안 되는데? 아니시겠지, 설마. 반풀이시겠죠. 진짜 이득 못봤다. 아, 안맞네.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먹어야 돼요. 제가 먹게요. 그냥 제가 먹으면 안될까요? 레벨 업! 안되네. 아! 이러자 같이 먹을걸. 업이 안되는구만. 자, 올라오셨고. 좋아. 올라오셨죠. 그렇지! 나는! 도시라고! 아! 참나! 위험해! 위험해! 아오오오오! 못잡았어. 와아아아아아아악! 이걸 못잡다니. 제발, 제. 고자, 이 정도면 충분해. 야 저거를 저렇게 드실줄이야 자 가자 반풀인거 같은데 반풀하시면 안돼요 네 반풀하시면 안됩니다 반풀하시면 안돼요 헤어플레이는 반풀 안하시겠지 설마 반풀을 하시겠죠 오오오오 핑!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내려갑니다 아 진짜요? 망했다. 맞아야 되겠다. 지금이야! 아 이쪽이 아닌데. 아! 와! 이거 집어 던지는데? 와! 잡았다. 안 잡히네. 우리 팀 한 분 어디 갔어요? 같이 계시나? 같이 계시는구나. 잡았다. 잡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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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가자! 됐다. 위로 갑시다. 자 잡아드리죠. 위험해. 위험해. 자 됐죠. 데르트 혼자면은 팀 못 써요. 잡아요. 괴로트. 굿. 뭐야 잠깐만. 데르트 혼자 힘을 쓴다고? 다 됐다. 아아! 모여서 가잖아. 힌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힌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렇지! 됐어. 힌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내 아래쪽 내려갈꺼애나? 아.. 내 판단 믿기를 한거같으네 안되겠다. 레버비나 하자 와아.. 이 못이겨. 못이겨. 야.. 굿! 조라크하니면 안돼! 안 돼! 안 돼! 단투리션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오 굿! 오 이길 수 있네? 오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파이팅! 야.. 저렇게 피하는구나 어..잠깐 도망가면 안되겠는데? 오 굿! 와.. 위험해 위험했어 스킬 왜 못찍어서 잘.. 아 잘못찍으셨구나 스킬 받지마요 랭전 아니에요 어 뭐야 막.. 막타깨 밖겠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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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 큰일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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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다 빠져야돼 검은콩김 안돼 탈야돼 탈야돼 그렇지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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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아 이겼어 이거를 이기셨어 와아 이겼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이거 진짜 밸런시는 맞았어 네 밸런시는 맞았어요 한복해요 끝났어요 한복하세요 내가 한복해야되나? 아닌데? 한복하세요 빨리 다음판 해야지 누구야 한복 안한 사람 아니면 뭐 싸울수가 없는데 이미 뭐 싸울수가 없는데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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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가기만하면 죽는데 이게 뭔 상황이죠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이게 뭔 상황이죠 이게 끝난 상황이에요 못 이겨 못 이겨 어차피 못 이겼고 40초 40초 안에 뭐 다루 아 그래요? 형은 방불 하신건 아니잖아 그렇지 우와 넣기만 해주면 안될까요? 절대 안되네 당분할기 없는디 아니 아까 아까 여기 위에서 한창 싸우고 있는데 제 위치를 그대로 아시더라고 오케이 활동 흐흐흐흐흐흐흐허흐흐흐허 기치님 재미있었어요 흐흐흐 자 일단은 여측은 클루팀이 이겼습니다 야 근데 잘했어 근데 잘했어 아니 근데 괴로르키 진짜 많았어요 이 정도면은 재밌어요 할만해 할만해요 이 정도면 할만해요 자 맞판 가겠습니다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마팔인데 나가시는 분 안가시겠지 야 근데 순모님 잘하시는데 이제 못하신다고 그런거 아닌데 근데 저랑 다른팀이잖아요 이기는게 기분이 좋고 지면 포인트라도 얻을게 좋고 트롤 할께요 안돼요 마팔인데 제대로 해야죠 제껍니다 그러니까 옆배 걸어요 오피나리 팀에 걸을 사람이 없네 전팔에 박혀오른가 1% 1%가 야 이거 옆배가면 대박이겠다 옆배가면 대박이겠다 옆배가면 대박이겠다 자 옆배 한번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팔이구요 다들 화이팅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튼튼한 등짝이 있어요 어 이런 포기함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점수 복사기 해볼까 점수 복사기가 있어요 점수 복사기 해볼까 여러분은 멀티한 건 파이팅! 1년전 나로 돌아가본다 1년전 나는 뭔가요? 마스터였나요? 비기너였나요?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꺼지는지 모르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꺼진거 알고 다 시켰습니다 빠게임 오케이 좋아요 뭐하시고 아 젠장 조비부비 눈이 이상한건가 멀리가요 파이팅! 파이팅! 레디! 고! 나나나나나 뭐지? 왜 자꾸 저한테 안주시지? 하나는 죽여야 됐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이제 뭔가 꼬였다 obrigado 드 transgender blowing 앨밈나 오오오오오 죽는줄 안네 Quin 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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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 보 gew jkt 武 истории 그러면 아 죽었다 아 이건 죽을 것 같았어 아 손해인데 내가 먼저 때렸다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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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게 있어 잡았다 와 됐다 와 지는 줄 아네 굿 가운데를 가자 저렇게 순간이동이 된다고? 레벨업 됐고 이때 때려주는거야 나 저렇게 피한다고? 잘 피하는데 잘 피하는데 하지만 골티나리아 패션 우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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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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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장인님 구아 안녕하세요 아 욕심 너무 부렸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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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6도 못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굿 굿 굿 아프지 않아 탈락 때리기만 하구 퓨어링이 혼자 여기에 있고 아 아깝다 아 비볐는데 안되네 야 어려워요 야 이거 게임 또 터졌는데 이정도면 게임 터졌는데 아 위험해요 네벨팔만 만들자 벗겨 가자 아 안때리네 아 뭐야 뭐야 위험해 위험해 도망치는 데 있었다 아 괜찮아 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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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저렇게 피한다고 저게 저게 저렇게 돼요 와 인자 그렇지 네 아니 벌썰부터 포기하지마요 와 와아 그렇지 그렇지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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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개하면 안되는구나 왜 이렇게 멀리와 와 이렇게 죽는다고? 문 망했는데? 안마셨니? 코아 안녕하세요 오신김에 칠책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유튜브 아직 구독 안누르셨다는 구독한번씩 눌러주시면은 골피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숨겨무시합이다 아직 역전의 가능성은 있어 아까전하고는 달라 골피나리가 레벨이 모잘라 다르긴하지 레벨 벌초 십자야 갱망했는데 벌초 레벨이 십자인데 택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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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망했어 하하하하하하 아 덱망했네 끝났네 야 누가 보면 이거 냉전인 줄 알겠다 야 냉전인 줄 알겠어 하하하하 야아 수고하셨습니다 야아 진짜 수고많이하셨어요 야 나 냉전인 줄 알았어 진짜 숨막힘약했네 하하하하하하 아 잘했는데 아 아쉽다 이겼으면 기분 좋았는데 정배로 갔잖아 아 아깝다 저도요 근데 다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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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준더덕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깔끔했어요 깔끔하게 이기고 진게임이여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지금 오신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내일은 무슨.. 네 무슨 방송 할지 많이 기대해주시고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커뮤 눌러주시고요 많이 연습하면 돼요 많이 연습하면 돼요 많이 연습하면 돼요 많이 연습하면 됩니다 돼요 충분해요 수고많이하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다 호박 꼬박 30일에 잉미스퀘는 꼬박 꼬박 수고하셨어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안녕